안녕하세요. 트윙클루어 원장 김민선입니다. 2017년 뷰티풀 어워드 클렌저 부분 1위는 센카의 퍼펙트 오일웹입니다. 클렌징의 명가 센카의 혁신적인 오일 투 폼 클렌저인데요. 한 번의 펌핑만으로 오일이 부드러운 거품으로 변합니다. 이 부드러운 거품이 모공 속까지 깨끗하게 만들고 오일 성분이 함유되어 메이크업까지 한 번에 깨끗하게 지워줍니다. 실크 에센스와 더블리 할로룬스까지 삼아 세안 후에도 아주 촉촉해요. 한 번의 펌핑만으로 오일 수 있습니다.